10월 28일 만마라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을 여행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을 밝혔습니다. 가을 여행주간 미시행에 따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업계에는 400억 원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요. 기존 여행주간이 2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 제공 등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사업이었다면 안전여행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식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따른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하기를 핵심 수칙으로 하는데요. 문체부는 캠페인 광고와 행사 등을 통해 여행 핵심 수칙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여행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관광협회 등과 함께 수시로 관광지 현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2개월간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4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관광업계 매출 감소 규모가 9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방한 관광객도 3에서 9월 지난해 대비 96% 이상 감소하는 등 업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 예산과 시설자금 융자 재원을 활용해 100억 원은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에 300억 원은 일반 운영자금 융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비율이 34.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 지자체 시설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BF 인증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과 설계, 시공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 취득률을 보였고 제주시, 서울시, 부산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내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과태료 금액 등을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표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인신문, 복지TV 뉴스 홈페이지입니다.